희한 공룡 탐험 17 괴상한 퇴지도 사우루스 호두야! 따악! 뭐해? 얍! 얍! 짜줘! 싸줘요! 아이고, 무거워! 좀 가만히 있어봐! 에이, 내꺼! 내꺼야, 내가! 엄마야! 어딜 가려고! 호두야, 괜찮아? 응, 나 좀 도와줘 푸구나! 어서 호두님 내놓으시지! 얍! 얍! 어머, 어머!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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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왜 이리 난리야? 에이, 귀찮아! 너 해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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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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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먹으려나 봐! 어떡해! 걱정 마세요!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육식이 아닌거려! 당연하지! 저 녀석 보기엔 무시무시해도 얼마나 순둥인데! 어? 누가 말하는 거지? 우와! 공룡이었네! 두라두라! 스캔! 피나코사우루스! 백악기 후기 갑옷 공룡이에요! 몽골의 고기 사막에서 살던 두꺼운 판 도마뱀이랍니다! 헤헤헤! 두꺼운 판이라! 온몸을 덮은 갑옷을 말하는 거군! 우와! 그리! 아! 어떠냐! 내 꼬리 곰봉 풀었지? 오! 피나코사우루스! 멋져요! 그럼! 낫같은 발톱을 가진 저 공룡은 누구야? 두라두라! 스캔! 테리지노사우루스! 커다란 낫을 가진 공룡이라는 뜻이죠! 고대한 갈고리 발톱은 1m가 되죠! 정말! 내 키보다도 더 크네! 몽골이 7m의 초식 공룡이랍니다! 초식이라니 다행이다! 테리지노사우루스! 오해해서 미안해요! 나랑 놀고 싶어 그래요? 응! 내가 목욕시켜줄게! 간지러워요! 흐흐흐흐흑 첫 녀석! 드디어 친구가 생겼군! 친구가 없었어요? 아저씨! 테리지노 이야기해주세요! 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 어쨌건 모자라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었지 아, 배고파 어머, 너 누구야? 어린애가 벌써 도둑질이라니 남의 집에서 그러지 말고 네 부모한테 가라 전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래 그게 신나는 일이냐? 이상한 애는? 얘들아, 가자 가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이고, 가엾어라 자, 이거라도 먹어봐 와, 맛있어요 세월이 지나 모습은 어른이 됐지만 마음만은 어린텔이 그대로지 힘들었겠다, 언니 내가 친구 해줄게 우와, 따뜻하네 그럼 우리 숨바꿈치 하자 나도 같이 하자 형아, 왜? 주인님께 가요 네? 주인님이라니 누구 말하는 거야? 놔줘 오신다 가시오피아, 준비해 빨리 빨리 주인님이 오신다 잘했다 다들 여기 있었군 누, 누구시죠? 우리 주인님이세요 뭐, 에이? 사람 사이에 주인이 어딨다고 그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여? 나 어둠의 마법사지 이 두 아이의 목숨을 쥐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하여튼 짓만 이걸 깨버리면 둘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그래도 괜찮나? 안 돼 안 돼 제발 진정하라고 자네들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보이나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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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다 놔줘요 엄마, 엄마 엄마 저, 저런 수가 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죠? 왜 아이들의 영혼을 당장 풀어줘요? 하하 그렇게는 안 되지 순수하고 맑은 어린이의 공포심이 내게 힘을 주거든 뭐라고요? 그거에 놀라다니 다스럽군 아무튼 이 마을 공룡이나 거인은 무섭지는 가면 웃기도 많 다 무섭게 잡아먹을 듯 해봐 안 할래요? 나 무섭게 놀래키고 그런 거 못 한단 말이에요 니가 그러고도 육식 공룡이냐 어서 어떻게 좀 해봐 네 자, 따라해봐 나 무섭지 간만은 놈 말고 진짜 무서운 공룡을 내 앞에 대령하도록 하란 말이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대체 무슨 수로 데려오란 거야? 다임모신 있잖아요 공룡시대도 가고 한국사 탐험도 가고 온 거 다 아는데 불그래 그걸 말하면 어떡해 뭔가 이상했어 너희 날 속여 골탕 먹이려 했겠다 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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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하겠어 어디 이거냐 아니면 이거 아 이거 맞지? 안 돼 으윽 타임모신이 작동했어 설마 저 나쁜 아저씨가 공룡시대 오는 건 아니겠지? 기이한 공룡탐험 제18화 기이한 머리장식 공룡편도 많이 기대해줘